안녕하세요.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한 명입니다. 지금부터 3시간 비행을 하고 또 4시간 대기를 하고 또 2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루한 비행이 될건데요.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잘 안하고 선글라스도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은 또 촬영을 해서 살짝 메이크업 돼 봤어요. 저는 보통 이렇게 일상 그냥 지금 3시간에 카드 사면 왜 자주 쓰는 쿠션이 있는데 바로 이거 에이사 쿠션이에요. 골드. 되게 좋아요. 수분감도 좋고 또 자주 쓰는 패트는 이것도 에이사 이것도 되게 좋아요. 근데 이거는 퍼프가 되게 희한해요. 디자인 이렇게 퍼프하는 거 자주 쓰는 아이돌입니다. 이빨은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. 디사 제품 거의 몇년째 계속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. 적합지 제품 면봉이 컬러면 귀엽죠. 면봉도 아 컬러별로 구매했어요. 그린 핑크 블랙 블랙도 있다. 블랙 면봉 íbete 한번 되는거 Deshalb? 느려 안녕하세요. 할머니 ali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